우리 주님은 으뜸이오 최고시며 왕이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잔양하였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잔양할 것이오 모든 신보다 경애할 것이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을 항상 주를 잔양하리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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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왕이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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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을 하죠 다시 왕이시아 주께서 왕이시아 주께서 왕이시아 우승 주께서 왕이시아 주께서 왕이시아 할렐루야 주께서 왕이시아 지하자 종네 주님의 성마는 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시구나 좋다 지하자 종네 주님의 성마는 시라 헌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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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지하자 종네 주님의 성마는 시라 헌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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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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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